한강의 기사나 눈물에 언덕을 지나 1111111 영향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에게 너무 많이 걸리지 말고 등발라 하하 이제 또 허금 뭐 할만한 그런 쉽게 트랙을 같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노래라는 것은 좀 이렇게 멈춰있다가 그렇게 되면 흐름이 좀 깨질 수가 있으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가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방향으로 좀 기틀을 잡아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